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총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르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아멘 오늘도 각 철서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선포와 또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외칠 때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아주아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말했던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태도 그리고 일상의 모든 행동 모두가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주장은 정말 가히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벅하고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자 세례요한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에게 나아온 것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어떤 상황으로 그것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태의 추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간교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그들의 변질된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진 그 알량한 성경의 지식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극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비극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계는 그 회계가 만들어내는 열매들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즉 우리 삶에서 지금 드러나고 그리고 맺혀지고 있는 진짜 열매 바로 그 열매가 바로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10절에서는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열매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 이런 열매가 없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매 가을이 되면 농부들의 손이 아주 분주해집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부실한 나무는 역시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작년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뒤이어서 곧 오시게 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한 손에 키를 들고 알고군 곶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자부심과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어소속히 그 교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했던 그 엄중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목 터져라 외쳤던 그것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의 외침을 이 아침에 겸손히 우리 각자 자신에게 던져보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향기가 가득한 좋은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또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코로나19로 지쳐있고 깊은 피로도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복된 삶을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 가정 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합당한 열매가 그 가정 위에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릿속에 있는 모든 교우들 삶과 각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요 여러분 같이 계신 처소에서 아래 중보 기도 제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라운드 3라운드 아멘 아멘 아멘